비스텔리전스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승룡이라고 합니다. 저희 비스텔리전스는 데이터 중심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오토메이션 쪽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데이터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요 설비라든지 이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부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여기서 분석을 통해서 예지보정까지 하는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주요 설비에서는 다양한 설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한 20여 년을 넘게 이쪽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대표적인 부분은 GVAPM이라는 부분과 엣지옵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시는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엣지옵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시보드로 뿌려주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축적해서 분석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각종 설비에 대한 예지보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데이터 분석 쪽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스텔리전스가 귀사의 성공과 항상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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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